대학 경제 언니 못 통하셔 오직은 사람은 아김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면 자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연애를 맺으며 그 입사기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아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김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강도다 그러므로 아김들은 전반을 견디지 못하며 자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우와께서 유전하시나 하근들의 길은 방아리로다 휘판휘판 윗졸에서 윗졸발승 아멘 여우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과차 우위 지방심한 남극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더 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양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상기하시니라 주의 집하니와 박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완성을 보존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보였으니 내가 여우와의 집의 영혼이 살리로다 10편 2절 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아멘 3편 2절